반갑습니다. 더불어민턴 국회의원 후보 이선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 이선호 보러 왔습니까? 이재명 보러 왔습니까? 이선호 보러 왔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보다 더 섰다 맞습니까? 그 소리는 안 들리네요. 하여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년 전 0.72%로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서민들 삶 완전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 이곳저곳 다녀보면 2년 전에 군수선거할 때보다 훨씬 더 나쁜 것 같습니다. IMF 때도 이만큼 어렵진 않았습니다. 지금 IMF 때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4월 10일은 뭐하는 날이라고요? 정말 못살겠다.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절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줄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에서 왜 이렇게 침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번 선거에 제대로 바꾸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손으로 반드시 바로 세워줄 수 있으시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고 울주국민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반드시 울주국부터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중심에 울주국민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울주군수를 하면서 사실 몇 가지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휘몰아칠 때 누구도 하나 결정하지 못하고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이야기만 할 때 전국 최초로 10만원씩 재난지원금 누가 줬습니까? 제가 10만원씩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취급한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트라이트를 딱 하루받았습니다. 압도적으로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댁에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이소로! 맞습니다. 제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재난지원금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하고 전국 80여개의 지자체가 따라왔습니다. 재난지원금 하면 10만원 이게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체가 재난지원금 하면 10만원으로 귀결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정부마저도 가구당 100만원씩 똑같은 방식으로 보편적 복제의 길을 열었습니다. 기어일반 이선호가 전국 최초로 해낸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말씀하셨죠. 자 어렵다. 13조만 하면 된다. 가구당 4인 가구기준당 100만원씩 기본지원금을 지원하면 정말 대한민국 이리 막혀있는 경제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제를 뚫기 위해서 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 펼치겠습니다. 서민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기어일반 이선호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리겠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 비상대책위원장님 하는 말 중에 개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개같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같은 이야기했던 사람이 입에서는 나오는 소리가 계속 개소리만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하는 것 보십시오. 저게 사람의 소리입니까? 개가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비난하고 비하하는 바람받고 알지 오랍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답니다. 아니 원래 행정도시를 세종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부했습니까?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넘어가야 정말 제대로 된 품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뜬금없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긴답니다. 아무 정책도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의대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렇게 그렇게 의대정원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대정원 높 널리되 지금 2천명씩 널리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취업할 병원이 없는데 그러면 병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점점 다가온다고 말을 슬슬 줄이랍니다. 슬슬 줄여서 오면 마치겠습니다. 제 공약 중에 제일 큰 게 한 게 있습니다. 유니스테의 억과대학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 암발생률 전국끼리입니다. 그리고 중증산재발생률 전국끼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 있다면 울산대병원인데 저 동구 한구석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언급환자가 생기면 양산대병원으로 가든지 해운대백병원으로 날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스테의 억과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억과대 그러니까 마치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어전원을 설치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전원을 설치하면 거기에 걸맞는 부속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속병원을 만드는 게 유니스테의 억과대학병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공공병원 저 이선호가 유치해왔습니다. 산재공공병원과 유니스테의 억과대학병원을 합작해서 울산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권을 기어 1번 이선호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강대표가 거의 도착했답니다. 마이크를 사회에게 넘기겠습니다.